안녕하세요. 포토샵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이 두가지 내용들 꼭 읽어본 후에 시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에 필요한 원본 파일은 영진닷컴 이기적인 수험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사용해주세요. gtq 포토샵 2급은 90분 동안 총 4개 문제를 지시대로 만들어서 저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드는 파일은 각 문제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세요. 문제 1번 툴 도구 활용에 대해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에서 뉴를 눌러주세요. 단축키 컨트롤 N키를 눌러도 됩니다.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jpg에 지정되어 있는 가로 400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이동하면 됩니다. 500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리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상도 부분은 72라고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픽셀당 인치로 반드시 지정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 컬러로 지정을 하고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색은 화이트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교재에서는 에디트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으로 가서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눈금자에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가 아직 안 보인다면 컨트롤 R키를 눌러주면 눈금자가 나타납니다. 더블클릭 해주세요. 가이드 그리드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드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 커스텀되어 있고요. 그리드라인 에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100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픽셀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100픽셀 단위로 나타나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것, 라인, 그 다음에 서브디비전 써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싶으면 클릭한 다음에 다른 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가이드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단축키로 컨트롤키 누르고 작은 따옴표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부터 100단위로 이렇게 가로도 지정되어 있고요. 세로도 0부터 100단위로 이렇게 선이 지정되어 나타날 겁니다. 이 선 때문에 그림이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잠깐 숨겨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컨트롤 따옴표를 눌러주면 화면에서 숨겨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했던 환경설정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문제 끝까지 작업할 때까지 제일 첫 번째에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눈금자의 단위가 저처럼 100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고 있다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눈금자에서 눌러주고 픽셀로 수정을 해주면 이 눈금자 단위가 픽셀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주세요. 저는 내문서에 gtq 폴더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폴더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내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서번호 하이픈 자신의 성명 하이픈 문제 번호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맷은 jpg로 되어 있다면 클릭을 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포토샵 psd라고 써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 선택할 것 없고요.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수험번호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 100% 보기 상태로 되어 있고요. 퍼센트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더하기 키를 눌러서 또는 빼기 키를 눌러서 확대 축소로 100% 보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 제가 잠깐 이렇게 나오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재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창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 영역 만들고 복제 및 변형하기를 할게요. 그림 첫 번째 원본 파일인 2급 다시 1번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이제 닫아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창은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로 가로 뒤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주고 위치를 맞춰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조절을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세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위에 옵션 바에서 add selection 또는 new selection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에서 9픽셀에서 10픽셀 정도로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할 곳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컨트롤 j키를 눌러주면 바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 보면 레이어 2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이동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 위치를 맞춰주세요. 조절을 끝났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눌러서 컨트롤 t를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모양부터 만들텐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할 거예요. 모양 목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 선택해서 찾아도 되고요. 저는 그냥 각각 목록에서 찾을게요. 나뭇잎이니까 자연에 해당되는 네이처에서 선택할게요. OK 눌러주고 해당 모양을 찾아주세요. 클릭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옵션바 이동을 해서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클릭을 해주고 첫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 하단에 나타나도록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 조정을 해주세요.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눌러주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바로 OK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나뭇잎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새로 드래그해서 다시 만들고 지정해도 상관없지만 동일한 상태로 색상만 변경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shape 1 copy로 추가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move 툴 선택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주세요. 색상 변경은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보이는 곳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해도 되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고 위에 옵션 바에서 색상 변경을 해도 됩니다. 색상 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위에 모서리에서 회전을 시켜도 되고 컨트롤 t 상태에서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을 한 다음에 위치 지정을 해도 됩니다. 둘 다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거나 플립 호리존탈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위치 조정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 해주고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이번엔 나비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쉐이프에서 나비 모양을 찾을 텐데요. 네이처에 그대로 나비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한 다음에 바로 드래그 하지 말고요. 옆으로 보면은 스타일 변경하기 왼쪽에 보면은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쉐이프 1 카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 스타일이나 색깔을 바꾸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쉐이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결을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색깔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OK 눌러주고 나비가 나타나야 될 위치에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쉐이프 2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컨트롤 T를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 조절 마무리 해주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조절했다면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눌러주고 베베렌 엠보스 선택 OK 눌러주세요. 이제 문자를 입력할게요. 툴 패널에서 평소 사용하던 호리전탈 타입 툴이 아닌 밑에 있는 버티칼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 가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을 궁서를 지정해 주세요.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선택할 필요 없겠죠. 글자 크기는 34포인트로 지정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 그대로 놔두고요. 색깔을 클릭을 해서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입력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해주고 글자 그냥 입력하듯이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살짝 위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하면은 마우스가 이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나온 상태에서 살짝 이동시키면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면 글자 입력 상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가서 드롭 섀도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스트로크 선택해주세요. 사이즈는 2픽셀로 변경을 하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것으로 색상 입력 OK 하고 레이어 스타일도 모두 닫아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의 순서는 바꿔서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드롭 섀도우가 아닌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출할 정답 파일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른 다음에 먼저 JPG부터 저장합니다. JPG 포맷에서 선택을 해주고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퀄리티 8에서 12 사이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OK 눌러서 저장해주세요.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간 다음에 40에 50으로 지정을 하고 스케일 스타일에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를 없애고 밑에 두 개는 체크된 상태로 OK 눌러주세요. 크기가 작아졌죠? 다시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저장하는 파일 이름 그대로 PSD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검 시간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출할 파일이 아닌 수정할 수 있는 파일 하나 임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 하기 바로 전 단계로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다시 원본 크기 파일로 나타나죠?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정답 파일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할 때 다시 불러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은 닫아주고 다시 파일에서 New 한 다음에 같은 크기로 400에 500, 72 인치당 픽셀, RGB 컬러 8비트 동일한 상태로 문제 2번을 만들어 줄게요. 파일 이름은 File Save As 한 다음에 이번엔 뒤에 번호만 2번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포맷 PSD 상태로 저장을 해주세요. 액자 제작을 위해서 원본 파일 2급 다시 2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선택하도록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필요 없는 창 닫아주세요. 창 조금만 키워주고 이제 크기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뷰 메뉴에서 스냅에 체크를 해두면 위아래 이렇게 딱딱 붙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크기 조절 했으니 위치 적당히 맞춰주고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바로 컨트롤 J 키를 눌러서 레이어 1 카피로 복제를 해주세요. 필터 메뉴로 이동하고 텍스처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걸 선택을 하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정답과 교재에 있는 색상과 다르게 보인다면 툴 패널에서 지정하는 정경색의 색이 이 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지시는 안 돼 있지만 정경색의 색상을 비슷한 색상 여기 비슷한 색상이죠. 이런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고 필터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지정해주면 정답과 같은 색상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시되지 않은 정경색을 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와 일부 필터에서는 지정할 때마다 이 모양이 다르게 지정되는 그런 필터가 있으니까요. 모양이 다른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툴에서 사각형 점선으로 되어 있는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제일 첫 번째 것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패더 값은 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스타일은 픽시드 사이즈로 되어 있다면 폭과 높이를 직접 입력한 다음에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노말로 해서 직접 선택 영역 드래그해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의 눈금자를 보고서 액자로 만들어질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상하 좌우에 여백이 50씩 지정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눈금을 보고서 그 크기로 맞춰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두고요. 셀렉트 메뉴로 가서 모디파이로 가서 스무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픽셀을 5픽셀로 지정 OK 눌러주세요. 그럼 모서리가 둥근 상태로 변경이 된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안쪽에 선택 영역 지워주세요. 그럼 액자처럼 모양이 나타났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메뉴로 가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폭은 5픽셀 지정을 해주세요. 저희는 따로 입력 안 해도 되게 5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입력을 해주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인사이드 안쪽으로 선택해주고 아래 블렌딩은 노말 100% 체크 없음 상태로 OK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2급 다시 3파일을 불러주세요. 여기에서는 전체 이미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겁니다.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안 보이게 하고 작업할게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고 위에서는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의 크기는 6픽셀 정도로 작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선택이 되더라도 우선 선택이 돼야 될 부분만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 옵션 바에서 빼기 하는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을 해주고 빼야 될 부분만 드래그 해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고 액자에 가려지는 부분들 모두 정확하게 여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적당히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선택이 됐다면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이제 닫으면 되겠죠. 혹시라도 불필요한 부분 지워야 되겠다 싶으면 지우개 툴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현재는 그런 작업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플립 호리존탈 선택을 해주고 이 상태로 조절해주는데요. 우선 엔터키 한번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볼게요. 레이어 패널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 1 위쪽으로 레이어 1 카피 아래쪽 이 경계선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하겠습니다.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 한번 지정해주고요. 다시 파란색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만 퀵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빼주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운데 있는 원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Hue Saturation 실행을 해주세요. Hue Saturation 패널에서 Colorize가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 먼저 해주세요. 이걸 하는 상태하고 하지 않는 상태에 설정하는 게 다릅니다. 현재는 설정 안 하고 하겠습니다. Hue에서 값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160 정도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숫자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시험에서는 숫자 입력하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슬라이드바로 지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Saturation 값 그리고 Lightness 모두 0 상태로 파란색 계열로 보이죠? 완전 진한 파란색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 1 카피를 선택을 해주세요. 원본 이미지 2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참새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컨트롤 다운 편 눌러서 격자 안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할게요. 퀵 셀렉션 툴에서 선택 영역 추가로 선택을 해주고 브러쉬 6 정도 크기에서 드래그하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정밀하게 선택한다면 컨트롤 플러스 키나 알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밀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뺄 때는 위에 옵션 바에서 해도 되지만 알트 키를 누르면 바로 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완료됐다면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와주고요. 불필요한 창은 다시 닫아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누르고 베벨 앰보스 선택 OK 눌러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툴 패널에서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바탕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44포인트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냥 왼쪽 정렬 상태로 입력하면 편할 겁니다.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의 색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 나타나도록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주는데요. 두 줄로 입력해야 됩니다. 엔터키 눌러서 참새화, 능소화라고 입력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문자 레이어에 클릭을 해주면 입력 상태 빠져나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글자를 먼저 구부리도록 할게요. 위에 옵션바에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주고 스타일 선택한 다음에 아크로어라는 것, 아래쪽으로 부채꼴 모양 되어있는 것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주세요. 스타일은 라이너 선형으로 선택해주고 앵글 90도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투 컬러로 되어있죠. 만약에 이게 안되어있다면 프리셋에서 세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를 선택해주세요. 왼쪽 하단에 있는 컬러스탑을 더블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첫번째에 지정되어있는 색상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컬러스탑도 더블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색상값 입력 OK 눌러주세요. 에디터는 OK 눌러서 닫아주세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2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스트로크에 색상 입력해주고 OK 눌러주세요. OK 눌러서 스타일창도 닫아주고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정확히 맞춰주세요. 만약에 자석처럼 격자에 탁탁 붙는 느낌이 난다면 뷰에서 스냅은 체크를 없애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도 되구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컨트롤 T로 크기 조정하면 안됩니다. 이제 정답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고 포맷을 JPEG로 변경한 다음에 파일 이름 확인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OK 해주면 됩니다. 다시 사이즈 이제 줄여야 되는데요. PSD 파일은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크기는 40에 5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폭과 높이 조절해주고 그 다음 OK 눌러주세요. 크기 작아졌죠. 파일에서 다시 Save As 한 다음에 이름 확인하고 포맷 PSD 상태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 히스토리에서 이미지 파일 이미지 사이즈 바로 전 단계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정답과 다른 이름으로 해서 2번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파일은 닫아주고요. 문제 3번 사진 편집을 할게요. 문제 3과 문제 4는 파일 크기가 400에 500이 아니고 600에 400으로 변경이 됩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창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우선 컨트롤 다운 표로 격자는 보이게 해놓을게요. 툴 패널에서 전경색 클릭한 다음에 색상 변경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그리고 Alt, Delete 키를 누르면 전경색으로 백그라운드 색상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림 원본에서 2급 다시 5파일을 불러와주세요. Ctrl-A로 모두 선택 Ctrl-C로 복사 Ctrl-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 닫아놓고 Ctrl-T를 누른 다음에 크기 조절해서 창에 맞게 배경으로 만들어주세요. 뷰에서 스냅 체크해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조절 끝났다면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올게요. 그 다음 필터 메뉴로 가서 아티스틱에 가서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바로 오른쪽에 있는 Add Layer Mask를 선택을 해주세요. 하얀색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진게 보일겁니다. 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위에 그라디언트 프리셋에서 블랙 화이트 두개로 되어있는 색상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서는 라이너 상태로 선택되어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노말 100% 리버스만 체크 안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는데요. 드래그하는 시작점과 끝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 지정되는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정도 위치에서 이정도까지 가서 마우스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그라디언트는 이 상태로 지정된게 보일겁니다. 정답 파일에서 2급-6번 파일 불러올게요. 이번에는 여기 큰쪽만 선택할건데요. 퀵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브러쉬 사이즈는 조금 크게 30 정도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한 번에 모두 다 선택됐죠? 컨트롤-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창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컨트롤-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플립-Horizontal 먼저 지정하고요. 크기와 위치를 출력형태 보고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누르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지정하면 바깥쪽에 있는 효과가 조금 작게 보일거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10 정도로 크게 해서 조절을 해줄게요. OK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이제 2급-7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퀵셀렉션 툴로 선택을 할거구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뒷모습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브러쉬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서 모두 다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은 Alt키 누르고 빼주면 됩니다. 선택을 다했다면 컨트롤-C로 복사를 해주고 컨트롤-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제대로 됐다면 이제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컨트롤-T를 눌러서 위치 맞춰주고 크기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베벨 앰보스 선택 OK 눌러주세요. 다시 그림 원본에서 2급-8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퀵셀렉션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는데요. 브러쉬 크기는 좀 크게 조절해주면 드래그 해주세요. 한 번에 선택됐죠? 컨트롤-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 닫아주고 컨트롤-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으로 빠져나와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지정해주세요. 다음 작업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고 옵션바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목록에서 오나먼츠 선택해주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모양을 찾아주고 스타일을 논으로 변경해주고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컨트롤-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주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른 다음에 아우터-글로우를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같은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드니까 위에서 다시 하나를 드래그해도 되지만 저희는 그냥 컨트롤-J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복제를 하는 경우에 아우터-글로우 효과까지 복제가 되어 있으니까 작업이 간단해집니다. Move 툴을 선택을 해주고 혹시나 오토-셀렉트가 선택되어 있다면 체크 없애고 작업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해주고 컨트롤-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까지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보이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색상 변경하고 OK 눌러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고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을 변경을 할게요. 네이처로 가주세요. OK 눌러주고 해당 똑같은 모양의 남은 잎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리지 말고요. 현재 쉐이프 일카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선택을 없애줘야 됩니다. 스타일도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미의 색상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를 누르고 위치와 크기를 먼저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빠져나와주고요. 이제 FX로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에디터 창에서 투컬러로 되어 있다면 바로 그냥 작업해도 된다고 그랬죠? 블랙 화이트 따로 선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왼쪽 아래 컬러스탑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첫번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지시된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컬러스탑 더블클릭한 다음에 두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OK 누르면 되네요.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창까지 모두 닫아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풀패널에서 T라고 써있는 툴을 선택해주세요. 글꼴 궁서로 변경을 해주고요. 목록 선택해서 궁서체 아닙니다. 궁서로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 지시되어 있는 40포인트 엔터키 눌러주고요.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은 이미의 색으로 글자를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주고요.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출력 형태하고 같은 모양인 플래그 깃발을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해주세요. 다시 그라디언트 클릭해주고 에디터 창에서 투컬러로 되어 있죠? 왼쪽 하단 더블클릭한 다음에 첫번째 지시되어 있는 색상 입력을 해주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컬러 스탑도 더블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서 두번째 색상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에디터 창 OK 눌러 닫아주고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의 사이즈는 2로 지정을 해주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창 OK 눌러 닫아주세요. Move 툴을 선택한 다음에 위치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두번째 글자 입력할게요. 다시 툴 패널에서 글자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을 먼저 변경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문자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의 문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글자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글꼴 영문 글꼴로 내려가서 해당 글꼴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레귤러 상태 글자 크기 지정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색상값 입력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주고 FX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 3 색상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것 입력을 해주고 OK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브 툴로 위치 마무리해주세요.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포맷을 JPG로 선택 그리고 처음 작업할 때 파일 저장을 안 한 상태네요. 그대로 문제 3번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으로 변경하고 OK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포맷 PSD 상태로 3번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다시 히스토리에서 이미지 사이즈 바로 전 단계로 이동하고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정답과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지정해서 임시 파일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제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 닫고 다시 파일 뉴를 한 다음에 600에 400으로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다시 Save as 마지막 문제 4번에 해당되는 PSD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림 원본에서 2급 다시 9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필요 없는 창은 닫아줄게요.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필터에서 브러쉬 스트로그로 가서 크로스 엣지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원본 이미지에서 2급 다시 10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이 파일에서는 북만 선택하면 되고요. 컨트롤 다운표 키를 눌러서 격자 안보이게 하고 선택할게요. 퀵셀렉션 툴을 선택해주세요. 옵션바에서 브러쉬 크기는 조금 크게 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북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북의 아래쪽은 가려져서 안보이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위쪽만 정확히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그 다음에 빼기를 하면 됩니다. 알트키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줄게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과 크기 조절 위치 조절 까지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 클릭 해주고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 그리고 베베레 렘보스도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2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그리고 장구 그림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다운표로 격자 안보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퀵 셀렉션 툴에서 Add to 셀렉션 선택되어 있게 하고 브러쉬 크기는 너무 크면 여기 선쪽을 선택을 못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드래그한 다음에 선쪽을 선택할 때는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Alt 키 누르고 마우스 휠 확대를 해서 선 부분은 정확히 선택을 해주세요. 가운데 안쪽은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Ctrl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도 되겠죠. Ctrl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크기 조절을 하고 위치 까지 조절 해주세요. 조절 완료 했다면 더블 클릭 하고 레이어 스타일 에서 FX 누르고 이너 섀도우 선택 하고 OK 눌러 주세요. 2급 다시 12 그림 파일 은 나뭇잎 안에 나타나 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하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해주고요. 그리고 쉐이프 해당 나뭇잎 모양을 선택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으로 변경 해주고 컬러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하고 회전까지 출력 형태 보고 맞춰 주세요. 조절 완료 하고 더블 클릭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파일을 2급 다시 12 파일로 열어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 키를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에서 shape 1과 shape 4 사이 의 경계선 에서 마우스를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 가 변합니다. 클릭 하면 클리핑 마스크 가 적용 됩니다.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를 조절 해서 맞춰 주세요. 조절 완료 했다면 더블 클릭 해주고요. 그리고 필터 메뉴로 가서 텍스처로 가서 텍스처라이저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에서 shape 1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fx 누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어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를 지시된 3px 색깔 컬러를 클릭한 다음에 입력해주고 OK 눌러주세요. 다시 그림 파일마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파일인 2급 다시 13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여러 그릇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조금 크게 조절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데요. 뒤쪽에 가려지는 노란색 그릇만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Ctrl-C로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Ctrl-V로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상태에서 하면 안되고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4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Ctrl-V를 붙여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레이어 4처럼 마스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크기 조절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데요. 이번엔 Ctrl-D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릇을 선택을 해주세요. Ctrl-C로 복사를 하고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크기로 조절을 해도 두 개 선택을 해주세요. Ctrl-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됐다면 더블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trl-E 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 다음 FX 가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80%로 입력하고 엔터 키 눌러주세요. 불필요한 창은 닫아주세요. 다시 이제 모양 생성을 할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해주고 위에 옵션바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 그리고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모양 목록에서 오나먼 툴을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모양을 찾아서 클릭해주고 다시 옵션바에서 스타일이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 없음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색상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지정해주세요. 조정이 끝났다면 더블클릭해주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들어가서 베벨 앤보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2픽셀 그리고 컬러 클릭한 다음에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레이어 스타일 창 모두 닫아주세요. 다시 모양을 만들 건데요. 현재 쉐이프 레이어 상태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선택을 해서 해제를 해주세요. 다시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것 없음으로 변경 컬러 클릭해서 첫 번째 있는 색상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 드래그 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 해주세요. 조정 완료 하고 더블 클릭 그리고 오파시티를 70%로 입력을 하고 엔터 키 눌러주세요. 컨트롤 J로 쉐이프 3를 하나를 카피를 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Move 툴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이동 하고 레이어 패널 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 하고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 하고 OK 눌러주세요. 컨트롤 T 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정 완료 했다면 더블 클릭 해주세요. 문자 입력 을 위해서 문자 도구 선택을 해주고 옵션 바 에서 글꼴 도둠 이라는 것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지시된 대로 입력 해주고 색상 클릭 해서 흰색 으로 지정 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 해서 글자 입력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레이어 7 에서 클릭 한 다음에 fx 를 누르고 스트로 크로 가서 선 3 픽셀 컬러 클릭 하고 색상 입력 하고 OK 누르고 레이어 스타일도 닫아주세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맞춰주세요. 두번째로 문자 입력 할 건데요. 다시 문자 도구 선택 해주고 먼저 글자를 입력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레이어 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컨트롤 A 로 모두 선택을 해주고 글꼴 궁서로 변경 해주세요. 글자 크기 입력 하고 엔터 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어서 색상은 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이어 패널 에서 클릭 을 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와프 텍스트 선택을 해주고 스타일 에서 피씨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 하고 그라디언트 클릭 해주세요. 색깔 두가지 색상 상태에서 왼쪽 아래 컬러 스탑 더블 클릭 하고 첫번째 색상 값 입력 해주세요. OK 해주고 오른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 해주고 두번째 색상 값 입력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에디터 창 OK 닫아주세요.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는 2픽셀 컬러 클릭 한 다음에 색상 값 입력 하고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모두 닫아주세요.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 지정 해주세요. 마지막 글자 입력 할게요. 이번에도 먼저 글자 입력 해야 되겠죠? 클릭 해서 글자 입력 하고 Ctrl A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바탕으로 변경 목록 열어서 정확히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글자 크기는 18 포인트 엔터 키 눌러주고 글자 색깔 흰색 OK 눌러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와프 텍스트 클릭 한 다음에 스타일 라이즈를 선택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해서 글자 위치 좀 먼저 맞춰놓 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에서 Fx 눌러주고 Stroke 선택 해주세요. Stroke 크기는 2픽셀 컬러 클릭 해서 색상 입력 해주고 레이어 스타일 창 닫아주세요. 모두 완료됐으니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에서 Save As 한 다음에 반드시 JPG부터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고 8에서 12 퀄리티 안에서 선택 OK 눌러주세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선택하고 크기는 60에 40으로 변경하고 OK 눌러주세요. 파일 에서 Save As 에서 포맷 PST 상태로 정답 파일 이름 지정해서 4번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히스토리에서 이미지 사이즈 전 상태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들 수정을 해주세요. 이거 임시 파일 따로 저장해도 되구요. 저장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제출할 파일이 아닙니다. 파일 저장 안하고 보겠습니다. 틀린 글자 있는지 틀린 부분 있는지 레이어에서 확인하고 글자와 그림들 모두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이제 닫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파일도 다시 임시 파일 불러와서 확인을 하고요. 수정할게 없다면 정답 파일만 제출하고 작성한 임시 파일들은 모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